그립다,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. 이대로는 안 되겠군. 역시 내 최후의 보루. 화끈해. 만납시다. 오셨군요. 나를 이 혼란에서 구원해 줄. 척척. 여긴 너 어떻게 알고? 여기서 내가 보좌했으니 알죠. 날 여기로 불러낸 건 숙이거든? 숙이 누구요? 익명성이 주는 두근거림이 좋아서 일부러 셋 중에 누군지도 안 알아봤다고. 여튼 그쪽은 아니야. 나는 가끔 딴 생각을 한다. 그대 생각에 잠겨 죽어도 좋으니 그대 내게 놓쳐오. 아,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. 그만. 이제 알겠습니까? 아니? 모르겠는데? 그딴 오글거리는 시다위?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. 못 잊어 생각이 나겠... 그만해. 사람들이 듣잖아. 중전이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입니까? 괜히 할만이 있으니 다들 멀찍이. 알지? 예... 예, 정전이 많아. 너나 사찰하니? 내 까뚝을 검열한 거냐고. 무슨 소리입니까? 서신으로는 항상 그리 열렬한 구애를 하고 막상 마주치면 안면몰수. 친한 매장 안 지. 배달 사고? 나를 다른 이로 한 겁니까? 내 새로운 호르몬의 원천이 너라니. 내 정체성의 마지막 보루가 너라니. 내가 밤마다 콩닥콩닥 두근두근했던 상대가 바로 너라니. 그래서 그렇게 두 얼굴이었군요.